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오늘은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기해년이고 경호월이고 그리고 임진일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주역점을 쳤고요. 주역점은 위아래가 모두 천둥번개인 진희래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이 다섯 번째인 오효가 나왔는데 진희래는 주역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위아래로 놀랄만한 압박과 변화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하루의 일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당장 뭔가 회사를 나가야 된다거나 하고는 어떤 물어내야 하는 어떤 피해를 입는다거나 그런 걱정할 정도는 못 됩니다. 어쨌든 본인에게 좀 놀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요. 이제 자세한 거는 일관별로 확인해 볼 텐데 오늘은 좀 달라요. 제가 오늘부터는 운세를 보는 방법을 이제 일주로만 보지 않고 그동안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일주로만 간단공식 개입해서 봤고요. 이제는 들어오는 본인들께서 보시는 일관을 앞에 세기둥과 대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풍부해졌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감목부터 시작을 하죠. 네, 출발합니다. 감목입니다. 감목분들은 오늘 금전온이 상승합니다. 6월 24일날 금전온이 상승하고 여자분들은 남자친구나 남편 혹은 결혼하셔서 자식을 둔 분들은 자식의 일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 마음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오늘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울목이죠. 울목 시작합니다. 울목분들은 오늘 금전온이 뭔가 좀 잘 안 풀려서 정체가 될 수 있고요. 일적으로는 그런데 확장이 됩니다. 뭔가 좀 바빠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 계신 분들은 모친의 잔소리가 좀 강해질 수 있는 날이고요. 직장에서의 일 처리가 꼼꼼하지 못해서 마무리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혹은 주중에 일이 터질 수 있으니까 울목분들은 오늘 퇴근하기 전에 일적인 마무리를 꼭 크로스로 체크를 하시던지 아니면 사수의 도움을 좀 받아서 뒤에 어떤 구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흐름이 보이세요. 이제 화요일과 넘어가 볼게요. 병아와 정아가 있고요. 병아 문제 하겠습니다. 네, 병아 분들입니다. 뭔가 일의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회사를 다른 곳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나오셔야 되는 분들도 계셔서 뭔가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일적인 능력의 확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희생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연봉이 높은 곳을 가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거나 아니면 연봉을 희생을 했는데 나한테 뭔가 비전이 더 있는 직장을 찾았다거나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장에서 현재 그냥 그만두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괜히 시비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반대 의견이 들어서 대립관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전까지는 긴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장은 현재 쉬고 계시는 병화일관 분들도 뭔가 변화의 흐름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핸드폰 항상 켜놓으시고요. 그리고 정화일관 하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은 오늘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뭔가 힘은 드는데 일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실적적으로 애가 다서 힘이 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 금전운은 올라가요. 뭔가 기프티콘을 받는다거나 식사, 대접, 약속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금전운이 상승해서 들어오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남자친구나 남편 혹은 결혼해서 자식을 둔 분들은 이런 남편의 도움 혹은 자식의 도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신 싱글 여성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싱글 여성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어떤 양보를 받거나 기회나 일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좋은 날입니다. 일적인 고민을 상사가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친한 동료 직원한테 의지가 되는 그런 든든한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토일관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일관은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무토 문제 하겠습니다. 무토 분들은 오늘 주변인들과의 인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헤어진다거나 남자분들은 여자친구를 헤어진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뭔가 퇴사 통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직서를 내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족에게서 독립을 한다거나 이런 주변인들 가족들과의 인연이 끊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이 있고요. 또 일적으로는 뭔가 좀 과하게 추진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잘못하게 되면 실수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의욕이 앞서서 다친다거나 혹은 뭔가 육체적인 부분은 아닌데 너무 과하게 나의 어떤 자만심 이런 게 이어져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적으로 의욕만 앞서고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좀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토분들 하겠습니다. 네, 기토분들은 오늘 주변에서 사람들이 뭔가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것들조차 나에게 의논을 하려고 한다거나 기대려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 수가 있는데요. 일적으로는 굉장히 집중력이 오늘 높은 날입니다. 기토분들은 실력적으로 일치월장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뭔가 양보를 한다거나 어떤 소개, 이런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서 좀 뿌듯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날이네요. 자, 이제 금일관들 해볼까요? 네, 금일관들은 경금과 네, 신금이 있습니다. 네, 경금분들은 오늘 병원에 방문하실 수 있는 날이에요. 진단서를 끊으러 병원에 방문하시거나 혹은 몸이 아파서 그냥 겸사겸사 병원에 가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뭔가 진단서라고 하는 그런 서류가 나올 수가 있겠죠. 또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나에게 뭔가 감추는 일 혹은 일부러 말을 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나중에 대화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준비해왔던 일들이 드디어 뭔가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조금씩 준비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신금일관들 볼까요? 신금일관 분들은 진행 중인 어떤 계약서나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미처 확인을 못한 게 있어요.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이나 직원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겠지만 그게 이제 좀 도움이 많이 안 돼서 마음이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또 결혼하셔서 장성한 자식이 있는 분들 자식의 일도 오늘 하루 정체됩니다. 자식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진학에 관계된 일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 시름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일관들 넘어가 볼까요? 임수와 개수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임수해 볼게요. 임수분들은 결혼하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이나 혹은 자식의 일이 잘 풀리는 날입니다. 좀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잘 풀려서 좋은 날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나한테 남편이나 자식이죠. 그런데 오늘 매매라든가 집을 산다거나 집을 판다거나 가게를 내놨다거나 이런 계약건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뭔가 계약하러 오시는 일들이 있는 그런 임수분들이 있겠죠. 오늘의 매매나 계약건들은 성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앞에 남편과 자식 외적인 일 그러니까 주변인들이죠. 내 가족, 내 주변인 내 시어머니나 아니면 남편의 어떤 시댁 쪽 일 혹은 나의 일총관계가 아니라 나의 친구 내가 봐줘야 되는 조금 먼 가족들의 일들이 풀리지가 않아서 좀 정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하고 자식 일은 잘 풀려요.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개수분들입니다. 개수분들은 남편이나 자식의 일이 크게 봐서는 잘 된 건데 본인이 정작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조금 짠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일은 일이나 학업의 어떤 방향을 바꾸시려고 할 수 있습니다. 끊어지고 다시 다른 방향 뭔가 비전이 안 보여서 다른 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이번 달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주변에서 정작 본인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많이 힘들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거나 어떤 금전적인 도움 혹은 어떤 직업 소개가 이어진다거나 이런 도와주려고 하는 흐름이 들어와서 조금 마음이 힘든 건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로 진행을 해봤고요. 아직 본인의 일관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관 찾는 것도 동영상으로 올려놨고 카페 게시물로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모두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월요일 모두 제가 드린 일진처럼 좀 무난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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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